안녕 안녕 여러분 응 라이브야 원래 얼굴에 뭐 잘 안 나는데 뭐 났어? 응 언니 눈 떴는데 뭐가 나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짜잔 은비 언니예요 안녕 안녕 은비 언니랑 저의 인사법이에요 너무 좋아요 민주는 왜 맨날 안 받아줘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둘만의 인사법으로 하죠 저희 해주세요 저는 보는 게 좋아요 채원은이 어렸을 때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너무 귀엽더라 그 사진 그니깐요 별스타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원래 별스타라 그래? 별스타가 별 아니에요? 근데 스타가 별 아니에요? 인별그램이라고 하나? 여러분 왜 얘기 안 해줬어요? 저 틀렸다고 저 혼자 아웃스타 이렇게 써줘 아 그럼 보통 별스타라고 하는 거야? 보통 인별이라고 그러지 않아요? 인별? 아닌가? 인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인스타 그 땡 다 얘기한 거 같은데 인스타 그 땡 아 인스타 그 땡 아 또 모기 물렸어요 자꾸 몰아오셨어요 저 사실 발에 모기 물려서 괴로워요 진짜 새끼발가락에 물리기 쉽지 않은데 중간? 누가 바르는 거야 정말 럭키걸 언니가 아까부터 저 새끼발가락에 물렸다니까 자꾸 럭키걸이래요 난 럭키걸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맞아요 전 럭키걸이에요 맞아 럭키걸 럭키걸 여러분들도 새끼발가락에 모기를 물린 적이 있어요? 그렇다면 나랑 천생연분 럭키걸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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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아이즈원입니다 제가 갑자기 우리 치킨 먹었어 치킨 먹었어요 우리 진짜 잘했어 나 엄청 잘했어 아 게임했어 나 무서워 잘 해고 먹는 줄 알았어 갑자기 좋아하는 음식으로 하는 거야? 그럼 난 강냉이 먹으면 아니 아니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일단 치킨 먹었다고 나와 아 그게 공식이야? 권식이야 어 어느 부위 좋아하냐고요? 저는 다리 위예요 다리 절대 안 먹어요 저는 날개 언니 어느 부위 좋아해요? 진짜 치킨 얘기야?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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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저 야부키 나꼬예요 잠깐 나부키야꼬라고 물을 좀 왔어요 나부키야꼬라고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근데 왜 좀 귀엽다고 하는 거야 아냐 아냐 할래 별로 안 귀여워 맞아 또 별로 안 귀여워 나꼬야 무서운 얘기 해달래 무서운 얘기 안 돼 안 돼 차 안에서 무서운 얘기 하면 안 돼 하자 하자 무서운 얘기 하자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 하자 아니 아니 할래 무서운 얘기를 해줘 봐 얘 왜 이렇게 귀여워 무서운 얘기 하자 뭘 해도 귀엽다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 침이 나고 넘겨 알았어 미안해 안 할게 귀엽다는 얘기 안 할게 내 말 안 해 정갑이잖아 귀여운 것보다 예쁘지 예쁘지 여기가 무서운 얘기 할 분위인가 정갑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정갑이니까 해야지 정갑이니까 해야지 정갑이 하면 진짜 나타나요 자 무서운 얘기 아는 사람 아 내가 얘기했지 아무도 없는데 문이 열려가지고 깜찍이야 뭐야 무게 잘 안 한다고 아 언니 맨눈 왜 그러고 나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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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있잖아 그 그 어머니가 그 그 아프트에서 그거 어머니는 진짜 무서워 싫다고 하셨어 쟤 무섭대 나쿠아 무서워서 얘기 못하겠지 야 오겠냐? 저기 한국인데 근데 그 때 그냥 무서웠어 근데 한국까지 찾아오기 힘들지 않나? 아니 진짜 나 왜 그래요? 너무 무서워 깜짝이야 나 이거 인정이 안 왔어 하지마 우리 애기 한 번 안 올라왔어 나는 옆에 있잖아 그러면? 아 언니 잠깐만요 근데 옆에 아무도 없는 게 너무 걸려요 나 있잖아 니가 있어 니가 있잖아 고마워 언니 이게 약하게 틀어놓으니까 또 덥네 그니까 여기 좀 어렵다 아 내가 히터를 틀은 거야? 오 마이 갓 히터가 제일 무섭대 항상 유리는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제 갑자기 시작했다가 게임 방송 갔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였고 그니까요 그니까요 부서 없는 방송 이런 얘기 해놓고 잘 자라고 할게 미안해 양심 없어 그치만 잘 잤으면 좋겠어 나 그러면 우리 노래 듣고 자요 꿈에서 만나자옹 꿈에서 만나자옹 안녕하자옹 오 멘트 좋은데? 너 진짜 잘 하세요 엑이빗 어떻게 하æ 알게임 그니까